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노동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시간 개편 수정 보완을 위해 6천 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이달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. 해당 조사는 지난 3월 첫 발표한 개편안과 관련해 주 69시간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며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수정과 보완을 지시하면서 추진됐습니다. 지난 6월부터 고용부는 설문조사 4억 1천만 원, FGI 5천만 원 예산을 들여 6천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대면 방식의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조사는 약 2개월여에 걸친 지난 8월에 마무리됐습니다. 정부는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제도 보완 방향을 공개한 다음 실질적인 개편안 마련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지만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각종 반발이 나왔습니다.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을 근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.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건강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의 이익만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노총은 죽기 직전까지 일을 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,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자막제공단